1주차 과제는 관찰일지였죠? 나는 변했으면서 왜 상대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? 안녕하세요 이거 드리려고 아... 괜찮은데 이게 뭐냐? 요일밀로 입으세요 헨트에겐 정말 그만하고 싶거든요 소개 든 게 별로면 포장이라도 입어야 하지 않나? 야 너 진짜 미친... 따라 나와 아 잠깐만 지금 완전 클라이맥스인데 아무랑이나 사귀고 아무한테나 안기고 아무한테나 고백하는 거 그거 걸레야 어이 씨발 죄송합니다 김한 친구? 어떡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떻게 만나요 ń